안녕하세요. 장래 아나운서 민지입니다. 리얼 오렌지걸의 리얼 챌린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연희, 포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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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챌린지 1등을 한 사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주 유나이티드와 함께 응원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데요. 더욱더 활발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사랑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춥다! 연희, 포장! 연희, 포장! 연희, 포장! 연희, 포장! 연희, 포장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